자 시작. 서울과 인천과. 서울과 인천과. 왜 갑자기 많은데 이렇게 하면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분이 나왔다. 하시는 손님이 딱 걸렸어요. 그럼 순정권화가 손님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외부라는 거예요. 왜 이쪽에 뭐가 있지 저쪽에 뭐가 있지 뚝뚝 흔들리는 게 뚝뚝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여기는 뭐예요? 민희선, 강한년, 청주, 바람주, 부산. 그렇죠. 앞에서 하실 때는 좀 모션을 크게 해주셔야 되고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고요. 엉덩이도 빼주셔야 돼요. 앞에서 할 때는. 그래야 크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도 어깨도 크게 크게 이렇게 짚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정권 박수 준비! 시작! 서울 서울 짝짝 인천 인천 짝짝 강릉 강릉 짝짝 청주 청주 짝짝 강릉 짝짝 강릉 짝짝 서울이랑 인천 짝짝 강릉 짝짝 청주 짝짝 강릉 짝짝 강릉 짝짝 서울이랑 인천 짝짝 강릉 짝짝 강릉 짝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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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까보다 안 힘들어요.